오늘도 나랑 같이 모험을 떠나볼까? 앗 이럴 수가! 상체 근육의 요정! 어떻게 된 일이야? 아 이곳 철봉 놀이터는 옛부터 상체 근육을 단련하는 어린이들로 가득했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매달리기 동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곳이거든. 하지만 어린이들이 떠난 지금 약해진 상체 근육의 요정만 외롭게 남아있네. 상체 근육이 없으면 팔로워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기 힘들어. 어깨가 뭉쳐서 통증이 오기도 한단다. 아 이런 근육을 단련하기는 커녕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오히려 근육이 뭉쳐버렸나 봐. 근육의 요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다시 단련해 예전처럼 통통한 근육으로 바꿔주자. 도와줘.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동그리를 든 상태로 만세를 해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하면 힘들어. 어깨랑 귀가 멀어진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미는 거야. 팔을 꼭 쭉 피지 않아도 되니까 힘차게 해보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있어. 등 뒤로 발사.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동그리를 뒤로 들어봐. 팔꿈치가 앞으로 오지 않도록 그리고 어깨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손바닥끼리 최대한 붙여주는 거야. 훌륭해. 딱 열 번만 해보자. 상태를 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있어. 영강의 화살. 어깨 넓이로 발을 벌리고 왼손은 동그리의 앞, 오른손은 뒤를 잡아줘. 팔꿈치를 어깨에 높기만큼 들고 숨을 내쉬면서 왼손으로 최대한 밀어내는 거야. 완벽해. 왼손을 앞으로 해서 열 번, 오른손을 앞으로 해서 열 번. 총 스무 번. 발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레벨 업! 다음 영상에서 다른 근육 레벨도 높여보자. 너희에게 다음이 있을까? 아하? 이거 우리돌봐. ف